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최근 오랜 전통을 이어온 정당의 분열하는 모습은 정권교태를 열망하는 국민을 매우 희망해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열망에 부응하는 숙권정당으로 변모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절실함과 문재인 대표의 진정성을 믿고 오랜 고민 끝에 더불어민주당 조기선계대책위원장을 맡기로 하였습니다. 지금 우리의 시급한 과제는 새로운 경제환경을 조성하여 성장기반을 재구축하고 심화되고 있는 갈등을 해소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잘 살게 하는 것이 경제민주화입니다. 저는 그간 경제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해 헌신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이 길을 이루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총선의 노력을 다하려고 합니다. 오는 총선에서는 불평등을 해결하고 경제민주화를 제대로 구현할 수 있는 정당이 국민의 선택을 받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지금이야말로 당을 재정비하고 정책정당으로 탈락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총선에서 국민의 믿음을 다시 얻는데 전력을 다할까 합니다. 그리하여 기쁠고 승리를 이루어내겠습니다. 그간에 감사합니다.